4년 5년 전에 근데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반한 거예요. 주시라도 기도를 하던 해서 이렇게 해달만 입고 온 거죠. 음 어서와요 네 무슨 뭐가 이렇게 얼굴이 꽃은 피었는데 한쪽으로는 아주 답답하니 고민이 많구먼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무료 점사를 신청했을까요 단지 스님이 잘생겨서 반한 거야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머리가 없는데도 잘생겼고 그리고 너무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어떤 종류 생기면서 철에 그냥 안부차 계속 가고 기소드리는 것처럼 엄마 따라가고 한 4년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 규율이 있는데 그런 스님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머리 깎았다고 해서 다 스님은 아니고 분류가 다 있어. 뭐 정말 숭고한 그냥 스님 부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이런 기도 수행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스님도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고기 드시는 스님들은 사찰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기도나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수행하는 스님이 아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고 그 스님이 어떤 종교에 계시는지 종교가 아니라 어떤 파에 계시는지 그런 거를 그러면 결혼을 안 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거든 이제 대한불교나 조계종이나 이런데 정말 승려가 되신 분들은 결혼을 이 인간 세계에서 속세를 다 끊고 오로지 그 부처님만 바라보고 그런 종교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이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스님인지 아니면 정말 승려로서 승려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인지는 그 절이 어떤 절인지는 알아야지. 그럼 생년월일인 걸로 믿을까요? 생년월일을 알아요? 아니 얼마 전에 여쭤봤어요. 그때때는 천원은 약간 아아 날려주시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안부문짝 부르려고 그런다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아아 날렸어요. 그럼 그 스님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연을 짓고 싶은 거야? 뭐라 뵙고 싶은 거야? 네. 원래는 스님들을 하면 승려들은 결혼을 하거나 속세에 내려와서 살 수 없고 인간 살을 이미 인연을 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스님들이잖아.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스님도 그 스님과야. 그런 스님과. 우리 아가씨가 굉장히 그 정말 귀한 사랑을 하는데 화살이 잘못 갔어. 그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수시라든 기도라든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온 거죠. 그런 거 못해요? 뭐. 못해요? 네. 구죽을 쓰고 구슬하우스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이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 정말 부처님만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 같은데 수행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하나가 지 마음에 들었다고 혼자 짝사랑한다고 가서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니도 혼나. 부처님한테.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스님 생년월일하고. 우리 애기 생년월일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지금 본인은 지금 28이야. 네네. 그리고 상대 스님은 지금 47이네. 그럼 19살 차이야. 아니 그냥 인간사도 19살이면 엄청난데. 스님의 19살 차이는 나는 스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근데 저도 19살 차이인지 몰랐어요. 진짜 동안이고. 응. 지금도 거의 없고. 저는 저보다 많아봤자 한 10살 안. 10살 차이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를 알고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렇더라고요. 병이다. 미친 거지 니가 제정신이야. 스님을 19살 차이나 나는 스님을 혼자 짝사랑하고 이 스님을 못 잊어서 그렇게 애달퍼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여박사 사연이 나는 줄 몰랐다니깐요. 저는 스님인 게 문제인 거지. 여박사가 문제인 거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 아니 그게 스님과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뤄질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분이 스님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지금 스님을 먼저 볼게. 네. 이 스님은 뼥 속 깊이서부터 불자야. 그럼 답 나왔네. 그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분은 그동안에 사연도 있어서 물론 승려의 길을 가시겠지만 불심이 굉장히 강하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승려의 길을 가고 부처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사주가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애기가 가서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좋다고 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안 되지. 대단하지 않으시죠? 왜? 사랑해줍니다. 아니지.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혼자 짝사랑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꼭 소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아름다운 사랑으로 좀 놔두면 안 될까? 그리고 아까 구슬해달라고 그랬잖아. 구슬하면 될 수 있을까? 구슬을 해서 안 되는 상황이야. 구슬해달라면 나는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되고 안 되고는 분명하게 알려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구슬해서도 안 된다. 그럼 물론 부적도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엄마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네. 알고는 마셔요. 얼마큼 아셔? 혼자 이렇게 짝사라는 걸 알아? 스님을? 말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랑을 봐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한 몇 년 지속되니까 엄마는 이제 난리가 나셨죠. 당연히 난리가 나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가서 중한테 미쳐가지고 생긴 건 멀쩡하게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다니느냐고 엄마가 당연히 화가 나지. 그 스님이 그렇게 좋아? 네. 엄청 좋아. 똑같은 옷을 입고. 현남이 인마인데도.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큰일 났다. 이건 큰 병이다. 무모한 지금 사랑을 하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하지마. 너무 무모하다. 그래. 철이 없는 거지 아직은. 좀 주변에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많아. 친구들한테 소개팅도 좀 해달라고 하고 옆에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일해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야지. 이 스님한테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스님을 내 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네 욕심이야. 그리고 그 스님이 그렇게 불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가서 나무위 올라간 사람을 내려오라고 억지로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가겠어? 상처가 나겠지. 그거를 원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혼자머니 욕심이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그분이 저를 사지게 되면. 그건 억지 놀리지. 그래서 우리 애기는 스님하고 앞으로 네 인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구설해달라는 거야? 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근데 선생님 할 수 있어도 안 해줄 거야.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알아봐. 선생님을 못 해줘. 이 스님은 아까도 얘기했지? 뼛속 깊이 스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흔들면 안 되는 스님이야. 죄악으로 빠트리는 거와 똑같아. 유혹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마음을 돌려서 사회에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나하고 걸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남자를 찾아보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돌려. 그리고 이 스님은 그냥 내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남자로 고의 간직하는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선생님 혹시 제 사실 종교인 같은 걸로는 제가 그 길을 안 걷나요? 스님이라도 되고 싶어? 비군이라도 비군이라도 비군이 하면 저를 들어가서 하면 거기는 남자 스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못 들어가 여자 비군이는 아 그럼 밥은 그 정도야? 밥은 보살님들이 해주시지 보살? 응. 밥해주시는 보살님들이 계셔 그럼 저는 보살 못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이거는 우리 애기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야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스님이 좋아서 모모하게 내 나머지 인생을 거기다 걸 수는 없어. 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병이 나가지고 그러시지 왜 엄마만을 엄마 마음을 왜 몰라줘? 마음만 알죠. 마음만 알면 뭐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노력을 해야지. 했어요. 4년 동안 노력했어요. 4년 동안 노력한 게 안 보이는데? 그냥 스님이 좋아서 가서 스님 보러 간 걸로 밖에 안 보여? 스님 보러 가는 거지. 그럼. 그게 노력이야? 그냥 내 감정대로 한 거지. 무슨 답을 듣고 싶거나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우리 애기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무료 점사를 신청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잖아. 그러면은 이게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치? 그 마음을 스님한테 가는 마음을 좀 멈추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온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야지. 그냥 나는 그냥 그 스님이 좋아요. 난 무조건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가. 해줄 말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개선할 방향을 찾는다고 하면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방향을 지시해 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 거짓말 부리면 난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해줄 거야.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안 된다면 저는 될 줄 알았는데 될 방향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접어. 저 그런 마음이? 응. 난 잘 안 나나요? 우리 애기가 몰라서 그렇지 두 명 정도가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응.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 한 곳만 보지 말고 되지도 않는 거에 자꾸 공들이면 너만 손해고 에너지 소비고 힘들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효도를 해야지. 엄마가 무슨 죄야. 엄마는 엄마가 믿음이 불교니까 내 새끼들 잘 되라고 부처님 앞에 데리고 간 거지.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엄마 말씀도 좀 귀담아 듣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귀담아 듣고 내가 어떤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내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마음을 스님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소유하려고 하지마.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가정 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가정 꾸리고 살면서 그러면 돼. 그래. 그래야지. 엄마 생각해서라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 얘기할 Yahoo. 그래. 우유는